안녕하세요. 요리나고 채널입니다. 오늘도 가벼운 볼거리로 찾아왔습니다. 제가 그동안 촬영해왔던 영상들 중에 한 꼭지죠? 이 에쿱스 차량이 얼마나 정숙한지 이 소음기로 측정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은 일단 모두 껐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아이들링 측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 정도 높이에서 한번 측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량이 예열이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RPM이 1400 정도까지 올라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출발해서 100km 구간까지 한번 측정해보겠습니다. 에쿱스 차량이 워낙 고급 라인업이기도 하지만 소음 차단이 잘 되어 있어요. 부직포 같은 재질로 틈틈이 마감이 잘 되어 있다고 할까요? 뭐 이것저것 마찰이 날 수 있는 부분을 상당 부분 억제해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와이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퀴 굴러가는 소리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지금 같이 타고 있는 렉스턴 스포츠 같은 경우는 바디홈 프레임 방식이다 보니까 바퀴소리가 거의 안 나요. 지금은 아무래도 키로수도 좀 늘어났고 그리고 엔진도 소음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실내로 유입되는 소음은 있을지언정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는 여전히도 거의 안 나거든요. 이 차를 타고 있으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섬뜩 놀랐죠. 이렇게까지 조금씩 자동차와 관련해서 이런 관심을 주는 건가? 싶기도 했고요. 제가 이걸 타면서 바퀴가 굴러가는 소음이 올라온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바퀴가 굴러가는 소음보다는 바퀴에서 쇼겹쇼겹을 통해서 차체로 전해지는 진동, 울림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와글와글와글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조용하게 가다가 두둑 두둑 이런 소리가 아마도 바퀴 굴러가는 소리라고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고속도로 올라왔으니까 지금부터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0km까지 한번 올려볼게요. 62, 61 이렇게 나오네요. 상당히 조용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다른 차량의 소음을 측정한 거는 옆에다 같이 비교할 수 있도록 띄워드릴게요. 그리고 80km 올리겠습니다. 80km 도달했고요. 64, 65 이 정도 수준이 나옵니다. 60km에서 80km 정도까지 올렸는데 소음이 2dB밖에 증가를 안 했어요. 62 정도면 상당히 조용한 수준인데도 80km까지 올려도 64 아무래도 60km나 80km나 바람이 맞부딪히는 소리라든지 풍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승용차다 보니까 상당히 억제되어 있는 데다가 외부 소음도 적당히 아니 훌륭하게 잘 차음이 돼 있어서 정숙성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100km에서 소음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68km 정도가 나옵니다. 68 100km에서 68 확실히 어느 정도 디젤 차량을 제외하고 휘발유나 LPG차 같은 경우는 워낙에 조용하니까 차체에서 엔진에서 그리고 풍절음이 내는 소음보다는 주변에서 나는 소음들 이런 것들을 차단하는 게 정숙한 차량을 만드는데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NVH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소음 측정 지수 데시벨로 측정을 한 거니까 다양한 자동차 시승기 중에 재미있는 요소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재미있는 유쾌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키라!